충무훈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두 부처 주도 아래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23일 광주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훈련엔 병무청장이 직접 참관해 여러 과정을 살폈습니다. 2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육군 30일 보병사단을 찾아 불시 소집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의 활동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병력 동원 소집 훈련 방식이 불시에 진행된 것인 만큼 참석률과 훈련 숙지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돌아본 이 병무청장은 훈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잘 다져 동원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